있어요? 잠시만요 이거 인이어로 들어야 돼가지고 에어컨이 혹시 틀어져있네요? 와 여러분 틀 수 없는 시기네요 뭐 어떻게 물이라도 뿌려? 그럴 일은 없네 아! 이게 혼자니까 말을 계속 안하면 마가 뜨는구나 아무튼 그 뭐 물 뿌릴 점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는 언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방금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너무 좋은 또 사람들이 와줬거든요 어디죠? 와 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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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찬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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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편의실에서는 아까 정훈을 잠깐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또 시간 내서 아주 너무 고맙고 아깝지 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곡 저 곡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제가 또 첫 솔로 앨범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솔로 앨범에 있는 곡들 중에서 또 아직 무대를 못 본 곡들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지 뭐야 귀엽다 여기 이제 뭐 솔로 앨범 활동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써있는데 혹시 그 음방 무대 보러 와 준 곡이 있어요? 오오 잘 갔어요 그러면 아 이거? 많이 다르다 아 이것도 정말 어떤 그 첫 앨범 활동 중에서 어떤 제가 이제 컨텐츠도 많이 나가고 또 라이브 클립도 찍고 또 무대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활동이라 해야 되나? 어떤 모먼트가 그 첫 솔로 앨범 활동 중에서 더 좋았는지가 궁금하네요 다 뭐 이랬다고 또 다 뭐 특히 특히 그냥 진짜 궁금하죠?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그냥 딱 지금 안 들린다 나중에 한번 뭐 물어볼게요 아무튼 그래도 정말 다 제 솔로 활동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챙겨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놈에게 네 네 네 네 네 아니 오늘 제 차이 보다 바랍니다 바로 들려드릴 건데요 언뮤트 타임이에요 여러분 뮤트 끝났어요 시즈니 맥샷 넌 기쁘 LGBTQ 아멘